지금부터는 북부 강의가 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과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호칭과 관련된 표현들을 좀 배울 건데 조금 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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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더욱더 좀 집중을 해주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봐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인사해야죠. 자, 인사를 해야죠. 자, 인사 어떻게 할까요? 자, 고, 자, 고,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예의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주어를 붙이셔서 엠, 자, 고, 엠, 자, 고, 엠, 자, 고 여기서 여러분이 더 예의있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엠, 자, 고, 아 여러분 이 느낌을 잘 사야 돼요. 엠, 자, 고, 아 이렇게 한 박자 한 박자 정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느낌을 살려야 돼요. 엠, 자, 고, 아 엠, 자, 고, 아 이 느낌을 잘 살리면서 하시면 훨씬 더 어기양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기양을 무조건 끌어라. 이게 저의 가장 꿀팁입니다.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앞서서 먼저 2강 복습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일단 2강 복습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형 고마워요 할 때 우리 고맙다를 베트남으로 하고 있어요. 깜, 깜언을 써야 됐죠. 그쵸? 깜싸하고 언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깜언 아잉, 깜언 아잉, 깜언 아잉, 오케이. 깜언 아잉, 깜언 아잉 이렇게 항상 호칭을 넣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동생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 때는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신, 겨어가 붙어야 돼서 미안하다는, 신뢰하다는, 신로이, 롱서울. 신로이를 쓰셔야 돼요. 동생 미안해, 신로이 엠. 신로이 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훨씬 더 좀 부드럽고 더 예의를 차리면서 좀 좋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다가 내 호칭을 더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빠한테도 그냥 깜언 아잉, 이것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모두 할 수 있어요? 엠, 깜언 아잉.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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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언 아잉. 엠, 깜언 아잉.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동생하다, 미안하다 라고 할 때 남성분들은 아잉, 신로이 엠. 아잉, 신로이 엠. 오케이, 자, 여성분들은 지, 신로이 엠. 지, 신로이 엠. 지, 신로이 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엠, 여러분 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저한테 아,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쓰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고맙습니다. 제발 그런 표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까만 고, 까만 고, 까만 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꼬어이 까만 고, 꼬어이 까만 고. 형성 잘 유지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예의 있게 얘기하고 싶으면 더 친근하고 예의 있게 꼬어이 엠 까만 고. 꼬어이 엠 까만 고. 꼬어이 엠 까만 고. 꼬어이 엠 까만 고. 엄청 빠르죠? 원래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상황에서 괜찮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죠.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뭣도 없는데 별말씀을요. 라고 해서 컴 이따 보셔야 돼요. 까 지 하고 내려야 됩니다. 지 아니고 컴 까 지 컴 까 지 라고 하죠. 앞으로 제가 이 컴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음,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줄여서 써요. 컴 까 지 제가 까만 까만 하면 여러분이 컴 까 지 컴 까 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미안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싸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험 싸 험 싸 험 싸 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3인칭 3인칭 복수를 배울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까지 우리 배웠죠. 자, 2인칭 복수, 즉 여러분이 들, 이란 단어를 넣을 때는 뭘 넣으면 된다? 그냥 무조건 앞에다가 까악 이거 넣으면 돼요. 까악 하고 넣으면 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쓴다? 마이나, 먼이나,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은 그 오빠, 그 언니, 그녀, 그와 같은 3인칭과 복수를 배울 거고 누가 뭐뭐야? 애인은 누구야? 이렇게 누구라는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호칭과 관련돼서 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언니, 오빠,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할 때 주로 여자가 앞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베트남은 호칭을 이어서 부를 때 남자가 앞에 있는 경우가 거의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인치 엠, 아인치 엠 그러니까 언니, 오빠라고 하지 않고 오빠, 언니로 가야 돼요. 오빠, 언니, 동생 순서로 가야 됩니다. 아인치 엠, 아인치 엠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있잖아요. 무조건 남자 선생님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있고, 더 있고, 절대 꼭 더이, 안 됩니다. 더 있고 이고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엉 엉 엉 해서 엉바 엉바 호박, 호박, 할머니 엉바 하시면 되고요. 엄마, 아빠는 지금 배울 건데 맘에, 몸에 이렇게 아빠가 항상 많이 먼저 나와요. 이거는 한국과 같죠? 부모님 할 때 아빠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 하면요. v가 부, 그 아내고요. 정이 남편이에요. v, 정 하면 아내 남편이라는 뜻으로 부부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아내가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배탄 사람들이 v, 정은 그냥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호칭으로 안 썼는데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이 아내야 이런 표현을 써요. 남편아 이런 표현을 써서 v, 정의 라는 표현을 귀엽게, 귀엽게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줌마 아저씨의 경우에서는 자, 앞에서 보면 선생님일 때는 남자 선생님이 먼저 와요. 근데 아줌마 아저씨 할 때는 아줌마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고, 주, 고, 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냥 계속 쓰면서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틀리면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자, 오늘의 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부터 배워야겠죠? 여러분 우리 자식은 뭐죠? 자식은 건깡만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우리가 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자식의 엄마를 볼 때는 마마, 파파 이거 생각하시면서 마마, 마마, 마, 마,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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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둘 중에 뭘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둘 다 아셔야 돼요. 단지 사용하시는 건 맥 사용하시면 돼요. 그 의미는 막, 대툰, 세, 너, 일라, 맥, 더 북부 사람들 그냥 맥을 쓰거든요. 맥, 맥, 엄마, 맥, 어이, 맥, 어이 나 어쩌고저쩍 건 어쩌고저쩌고저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빠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파, 파 하면서 마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 마, 마 모, 모, 모 자, 자 입을, 여러분, 저 입 진짜 크게 벌리죠. 여러분들도 하실 때, 외국어 하실 때 외국어를 잘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저는 입에 마이크가 들어갈 정도 입이 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되게 또렷하게 말하려고 엄청 크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외국어 하실 때 크게 말해줘야지 상대가 듣기가 좋아요. 크게 하세요. 마, 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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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 좋아요. 마, 나, 자, 같은 경우는요. 남부에서 줄을 쓰는 표현이고요. 북부에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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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빠는 모리차를 좋아해요. 저도 저랑 저희 아빠가 둘 다 몸에 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원래 열 시키는 게 모리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맨날 모리차, 모리차를 많이 끌어주신 걸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북부에 계신 분들 엄마는 매, 매, 아빠는 모, 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부모님이라는 결합은 딱 이 네 가지 표현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맘에, 맘에, 자매, 자매, 마마, 마마, 모, 매, 모, 매, 요렇게 됩니다. 이게 남부강에서는 진짜 여기 설명이 많아져요. 근데 북부강에서는 그냥 일단 북부는 읽었습니다. 모, 매, 하하, 북부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쉽잖아요. 아빠, 부모님 어떻게 한다? 그냥 모메, 모메, 모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남부에서는 마매라고도 많이 하고요. 자매, 마마, 요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주로 호찌민부터 단안까지는 마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매나 마마 같은 경우는 호찌민 더 이남쪽에 있는 남부 지역이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도 알아요. 드라마나 보거나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배경에 자, 으, 매, 으, 모, 마, 으,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거는 100% 서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만 외워야 된다. 뭐만 하면 된다? 모, 매, 모, 매, 모, 매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다 외우긴 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엄마는 보다? 매, 마, 보지 말고 매, 마, 매, 마, 아빠는 마, 모, 자, 마, 모,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부에서 부모님은 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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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아들, 자, 아들, 자, 생각해서 자, 자, 이거는 남자를 의미하고요. 가, 이, 아, 가, 이,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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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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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리면 이거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얘는요, 혼자 써서는 의미가 되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어떤 단어와 결합했을 때 의미를 갖게 되는 아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들, 자, 자, 여자는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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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결합이 됐냐? 여러분, 오빠는 남자, 여자예요. 오, 남자죠. 그럼 여기다가 오빠가 남자니까 남자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아잉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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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얘는 친오빠, 친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이라는 단어가 있죠. 언니, 누나, 여자야, 남자야. 가이, 가이, 롱컴, 가이. 그러면 지, 가이하고 여자라는 단어를 붙이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번에는? 친언니, 친, 누나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엠, 동생에다 엠차이, 하면 보겠어요? 엠차이 라지, 뭐이, 뭐이, 엠차이 라지? 남동생, 놈서이, 맞습니다. 놈서이, 놈서이, 맞죠? 엠가이, 하면 뭐예요? 엠가이, 여동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건 뭐였어요? 아이였죠, 자녀. 건 차이, 건 차이, 하면 뭐예요? 남자가 붙었으니까 아들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딸. 건, 랄, 건, 랄, 건, 랄, 하고 붙으면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이요. 제가 딸이어서 정신이 혼미였네요, 다시. 아들은 건 차이, 건 차이. 딸은 건, 랄, 건, 랄, 저는 건, 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 마, 이게 뭐였어요? 친구. 근데 만차이, 뭐예요? 남친, 남친, 맞아. 남친이에요. 만차이, 만차이. 오케이, 그럼 여친은 뭐였어요? 만, 랄, 만, 랄, 만, 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아들, 자, 차이, 차이. 여자를 의미하는 건, 랄, 랄, 친오빠, 안차이. 친동생, 친남동생, 엠차이. 아들, 건 차이. 남자친구, 만차이. 오케이, 친언니. 지, 가이, 지, 가이, 지, 가이. 여동생, 엠가이, 엠가이. 딸, 건가이. 여자친구, 만가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띄, 랄, 란 단어를 배웠어요. 랄가 뭐였죠, 여러분? 이다란 뜻이에요. 입니다, 이다, 예, 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라, 라. 제발 여러분, 라. 마음을 내려놔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배웠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이에요. 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 아이 누구예요? 이거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이, 이게 누구, 누가 라는 영어의 후와 같습니다. 자, 근데 대신 아이 아니고 아아이. 아가 길고, 이가 짧아요. 아아이, 아아이, 아아이. 누구, 누가는? 아아이, 아아이. 누가 유리야? 아, 일라, 유리. 누가 민지야? 아, 일라, 민지. 누가 동준이야? 아, 일라, 동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너이 이래요. 너이, 너이. 오케이, 여러분, 가실 때 더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요. 너이, 너이, 너이. 오케이, 근데 너이 내려받지 않고 너이. 오케이, 맞아요. 이게 여기, 여기, here, 여기, 이거, 이 분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너이, 라, 뭐뭐, 이것은 뭐뭐다? 너이, 라, 뭐뭐, 이분은 누구다? 너이, 라, 누구누구, 이분은 유리다. 너이, 라, 유리, 이렇게 돼요. 이분은 율셈이다. 너이, 라, 꼬, 율. 너이, 라, 꼬, 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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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어. 오케이, 내 꾸어, 내 꾸어, 내 꾸어, 내 꾸어요. 내 꾸어, 내 꾸어, 오케이, 좋아요. 내 꾸어예요, 내 꾸어, 내 꾸어. 오케이, 좋아요. 이 꾸어는 소유격을 나타내서 영어로는 off, off라는 표현이고요. 뭐, 의예요. 나의 동생, 나의 차, 나의 가방, 나의 집 이런 의 라는 표현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이 꾸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생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초급자이기 때문에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초급부터 생략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혹은요, 얘는요. 동사처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뭐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할 때, 라 를 굳이 안 쓰고, 고어 자체가 동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 말 너이, 그 말 너이, 고어 아이, 고어 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어 아이, 고어 뭐뭐의 것이다, 아이. 누구의 것이야? 어, 누구의 것이야? 어, 그 말 너이, 고어 아이, 아, 고어 유리, 고어 유리, 유리 거야, 유리 거야. 이럴 때 따로 라 를 붙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표현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3인칭을 만들어주는 어이, 어이 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어이에다가 우리 들 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3인칭 복수를 만들어줘요. 깍, 어이, 깍, 어이. 자,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구라는 표현으로 애이는 누구야, 누가 애야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예요. 그 라는 표현을 넣고 싶으면 뒤끝에다가 어이만 붙이면 돼요. 그 오빠 하면 어떨까요? 아잉, 어이, 아잉, 어이, 아잉, 어이. 오케이. 자, 그 친구. 음, 맞아요. 나, 어이, 말, 어이, 말, 어이. 그 선생님은 어떨까요? 더이, 어이, 더이, 어이. 혹은 꼬, 어이, 꼬, 어이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일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더이, 어이, 더이, 어이. 그 여자 선생님, 꼬, 어이, 꼬, 어이. 그 동생, 엠, 어이, 엠, 어이. 오케이. 그 언니, 누나, 지, 어이, 지, 어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이, 라고 부르죠. 어이, 라고 불러요. 그때 어이와 어이는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 어이, 라고 불러야 되는데 고, 어이, 컴, 루. 이것도 안 돼요. 고, 어이, 어이, 이런 것도 안 돼요. 항상 부를 때는 어이, 오케이. 그는 어이, 어이, 어이. 이렇게 짧게 이해 강세가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지금 3인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깍을 붙여주면 그, 모모들, 하고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오빠들, 하면 어떡할까요? 깍, 아잉, 어이, 깍, 아잉, 어이, 깍, 아잉, 어이,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친구들, 하면 어떡할까요? 깍, 마, 어이, 맞습니다. 깍, 마, 어이, 깍, 마, 어이, 깍, 마, 어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 선생님은 더이니까 깍, 더이, 어이, 깍, 더이, 어이, 깍, 더이, 어이. 그 다음 여전생님, 깍고, 어이, 깍고, 어이. 그럼 만약에, 자, 남자, 여자 선생님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깍, 더이, 꼬, 어이. 깍, 더이, 꼬, 어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언니, 오빠가 같이 있어요. 깍, 아잉, 지, 어이. 깍, 아잉, 지, 어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삼인칭 만들면 뭐만 붙여라? 어이, 어이. 오케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삼인칭 복수를 하고 싶으면 맨 앞에 뭘 붙이면 돼요? 깍, 맨 끝에 어이.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 아이, 아이. 이게 누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에이, 라, 아이. 하면 에이는 누구예요? 아, 이, 라, 에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에이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봐봐요. 유리가 누구예요? 누가 유리예요? 아, 너네 언니 누구야? 누가 너네 언니야? 어, 뭐 느낌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쓸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라, 아이가 되겠죠. 화가, 라, 아이. 화가, 라, 아이. 누가 화가야? 아이, 라, 화. 아, 라, 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유리가 누구야? 유리, 라, 아이. 유리, 라, 아이. 그렇죠? 누가 유리야? 아, 라, 유리. 아, 라, 유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어, 여기가 화야. 여기. 여기 뭐라고 했죠, 아까? 너의 놈조에 맞습니다. 놈조에 맞습니다. 너의, 라, 화. 가 됩니다. 너의, 라, 화. 자, 여기는 유리예요. 너의, 라, 유리. 여기는 화예요. 너의, 라, 화. 여기는 민지예요. 너의, 라, 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에이는 누구입니까? 에이, 라, 아이. 에이, 라, 아이. 누가 해요? 아, 라, 에이. 아, 라, 에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실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회화를 해볼게요. 회의 오빠가, 지금 제가 회의라는 오빠랑 같이 있는데, 그 오빠가 막 누가 막 손을 대면, 아, 이렇게.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라닌 제가, 오빠, 그 동생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동생은 뭘까요? 에이, 입니다. 에이, 라, 아이. 맞죠? 해볼까요? 에이, 라, 아이. 에이, 에이, 라, 아이. 에이, 라, 아이. 에이, 라,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동생은 뭐뭐이다. 부터 먼저 나오죠. 그 동생은, 어, 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라. 오케이, 좋아요. 나의 친동생이 나와야 되는데, 자, 나의 친동생이 이거예요. 나의 친남동생.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내 친남동생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남동생부터 나와야죠. 여러분, 거꾸로 문법, 문법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은 꼭 준비 강의에서 문법 강의를 무조건 보셔야 이걸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찍고, 나머지 꾸밈은 뒤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훈련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의 가방. 뭐가 중요해요? 가방이에요. 가방부터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지갑. 지갑부터 쓰는 거예요. 나의 동생, 동생부터. 나의 가족, 가족부터. 나의 부모님, 부모님부터. 좀 더 어렵게 가볼까요? 어, 어제 먹던 음식. 어제 먹던 음식.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음식. 어제 갔던 시장. 아, 시장이래요. 어제 갔던 식당. 식당인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일단 써라. 라는 게 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일단 내 남동생. 남동생부터 해야 되겠죠. 음Ы의 Jah. 음Ы들 Lucien, 동생, 동생 부 torque. 아까 제 생각 티기때문 дв blew 네 Bürger dilemma TH 우리 얘기 여동생이었으면 이번에는 란언니랑 같이 지갑을 보고 있는데 란언니 지갑 안에 어떤 남자분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란언니한테 언니,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남자죠. 그러면 그 사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잉의가 되겠죠. 그 사람 누구야? 아잉의가 되겠죠. 아잉의가 되겠죠. 아잉의가 되겠죠. 그 사람은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일단 아잉의가 되겠죠. 남자친구 부터 넣어야 돼요. 남자친구 뭐예요? 뭐예요? 아잉의가 되겠죠. 아잉의가 되겠죠. 아잉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잉의 라 아이 아잉의 라 아이 아잉의 라 아이 어떤 두 분께서 회의 오빠한테 용돈을 주고 그냥 어휘야 잘 지내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마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어 저분들 누구세요? 저분들 3인칭 복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깍박 어이 깍박 어이 깍 어이가 다 같이 와야 돼요. 깍박 어이 깍박 어이 깍박 어이 깍박 어이 깍박 어이 이렇게 가요. 깍박 어이 라 아이 깍박 어이 라 아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떠니 아 저분들은 큰엄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깍박 어이 라 일단 이다부터 나오고요. 자 큰엄마니까 여자가 붙죠. 박 가이 박 가이 박 가이 박 차이 큰아빠 구어 아잉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깍박 어이 라 박 가이 끌고요. 박 차이 구어 아잉 깍박 어이 라 박 가이 박 차이 구어 아잉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오 저분들 누구세요? 깍박 어이 아잉 아잉 깍박 어이 라 아이 아 깍박 어이 라 박 가이 박 차이 구어 아잉 깍박 어이 라 박 가이 박 차이 구어 아잉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자친구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언니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나의 여자친구의 언니가 되시는 분을 만나러 갔는데 저 앞에 여자분이 세 분이나 계셔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누가 자기의 친언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누가 부터 나왔어요. 누가 아잉 이다 라 오케이. 자 친언니부터 나와야죠. 지아이 구어 엠 에머이 아잉 라 지아이 구어 엠 아잉 지아이 구어 엠 아잉 지아이 구어 엠 아잉 아 여기가 쟤 여기가 뭐뭐다 너의 라 너의 라 너의 라 그냥 여러분 머리로 여기는 너의 이다는 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면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너의 라 모모 너의 라 지아이 구어 엠 너의 라 지아이 구어 엠 너의 라 지아이 구어 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한테 어 자기야 누가? 자기 여자친구야. 어 에머이 아잉 지아이 구어 엠 아잉 지아이 구어 엠 여기야. 너의 라 지아이 구어 엠 너의 라 지아이 구어 엠 그러면 자우치 인사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바로 생각하시면서 베트남으로 바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B의 이 가족사진을 보고 있는데 A는 B의 형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어 너네 형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B는 친구래요. 그럼 뭐에요? 누가 이다 부터 나오죠. 아잉 라 그 다음에 형이 나와야 돼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아잉 차이 구어 만 아잉 라 아잉 차이 구어 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북부는 만을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잉 라 아잉 차이 구어 만 아잉 라 아잉 차이 구어 만 여기가 뭐뭐다 이쯤 됐으면 왜 외워야 돼요. 뭐다? 러이 라 오케이 맞아요. 자 아잉 차이 구어 반이 아니라 더 혹은 맹 써야죠. 자 한번 해볼게요. 러이 라 아잉 차이 구어 더 러이 라 아잉 차이 구어 맹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길을 가다가 동생 두 명이 A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B는 그 동생들이 누군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음 길을 가는데 어떤 동생 두 명이 A한테 막 인사를 하니까 B가 A가 A한테 쟤네들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 저 동생들 누구야? 저 동생들? 오케이. 뭐가 같이 붙어야 돼요? 깍 M의 맞습니다. 깍 M의 라 아이. 깍 M의 라 아이. 아 쟤네들 제 여동생 남동생이에요. 그럼 일단 어떻게 써야 돼요? 깍 M의 라 쓰고 여동생부터 나와요. 엠 그 아이 남동생. 엠 차이 나의 구어 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깍 M의 라. 엠 그 아이. 엠 차이 구어 엠. 깍 M의 라. 엠 그 아이. 엠 차이 구어 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북부랑 남부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 여기서는 뭔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자 북부 같은 경우는요. 딱 요렇게 나아집니다. 그냥 여러분. 제 3자가 없어요. 그래서 야 그때 그 언니. 아 그때 그 오빠. 요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어이를 붙여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 그 오빠. 아잉 어이. 그 언니. 지 어이. 그 동생. 엠 어이. 요거 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근데 야 쟤 있잖아. 야 저 언니 있잖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있죠. 제 3자인데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기어를 써요. 기어. 그래서 야 저 오빠 뭐하냐. 앙 기어 랭람쥐. 앙 기어. 치 기어. 엠 기어. 요렇게 씁니다. 완전 남부랑 달라요. 그래서 북부는 오히려 그냥 어이를 쓰고. 대신 눈앞에 보면 뭘 써요. 기어. 앙 기어. 치 기어. 엠 기어.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까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복습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제 3자 글을 얘기할 때는 어이를 붙이거나 기어를 붙이면 된다. OX. 아유 그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대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기어. 오케이. 눈앞에 안보이는 제 3자는 어이를 붙이면 된다. 쉽죠. 3인칭 복수를 표현할 때는 깍 어이를 사용해야 한다. 어 맞아요. 물론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 북부에서도 깍 대신에 뭐이 쓸 수 있습니다. 뭐이 쓸 수 있고요. 뭐이 앤 어이. 뭐이 앙 어이. 뭐이 치 어이. 요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모. 무조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깍 이란 단어는 뭐로? 우리가 치완에 사용할 수 있다. 뭐이란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세번째입니다. 아인치 엠건 뒤에 치아이 아이를 붙이면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치아이를 붙여주면 되고 여자는 내 아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친오빠 친형을 부를 땐 무조건 아인치아이 어이 라고 불러야 된다. 아인치아이 어이. 이것도 좀 세모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인치아이는 그냥 관계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씩 그냥 친오빠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엑스 같은 세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부르세요? 아인거이 치어이 에모이라고 부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공부도 타임껑 까반 타임껑 타임껑. 오늘의 내용이 조금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꾸로 문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진짜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말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이게 공부는 나의 방식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항상 풀풀풀풀 그냥 이렇게 날아가요. 무조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 번씩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한번 복습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바로 복습하고 문제 풀기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내주셔서 이렇게 공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면 어떡해요? 엠 끊은 꼬.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могут 도와드릴까요? 안녕히 trabaj identifier.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